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PC입니다. 코드번호가 026890이 되겠고요. 금일 한자시간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DPC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PC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DP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PC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투자, 투자 부분과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합쳐져서 운영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 부분은 스탁인 베스트 먼터라고 하고요.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빅히트에다가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 부분은 전자레인지용, 전자레인지용 HTV라고 하는데요. 이 고압 변성기, 좀 적어드릴까요? 이 고압 변성기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이 투자보다는 이 제조 부분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의 구간은 이 가매도 구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가매도 구간이고요.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셔라라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이 그동안 이 물려있던 물려있던 사람들의 어 손절 자리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시길 바랍니다. 버틴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이 단기간에 이 단기간에는 제가 봤을 때 어 만원까지는 어 충분히 올라온다. 올라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가대 낙폭이 맞고요. 예 가대 낙폭으로 보여지고 대신에 이 3분기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하다. 떨어진다라고 해서 예사가 계속해서 이 불안에 떠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 빅히트 한번 볼까요? 이 빅히트가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dpc는 오늘 보앗권을 좀 유지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dpc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빅히트와 엮여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물론 이 투자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회사는 이 무조건 빅히트만 보고 가서는 안된다. 지금 빅히트만 보고 투자를 했다가 2만원이 물린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자리는 만원 자리가 맞아요. 만원 자리까지 내려온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 3분기 때 보시면 영업이익이 36억인데요. 올 3분기에 보시면 80억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기 순익도 보시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dpc에 대해서는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떨어지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힘들겠지만 좀 버텨봅시다. 버틴다라고 했을 때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 손절이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참다 참다 더는 못 참아서 손절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감회도 구간이 맞고요.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만원 이상은 올라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돼서 보유를 하십시오. 이 종목은 부채도 36%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당잡이율도 이 199% 굉장히 괜찮다. 유보율도 753%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bp에서도 4100원에서 이 46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 즉 재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간만을 했을 때 이 만원 아래 구간은 좀 강하게 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자리가 있죠. 만원 자리 여기가 만원이거든요. 원래 가격은 만원이 적정합니다. 그런데 이 빅히트 때문에 떴다가 빅히트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원래 자리인 만원까지 돌아오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만원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다라는 이 구간. 이 구간은 가메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참다 참다 못 참아가지고 손절을 하고 나가는 자리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있다라고 하면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종목 갈 때는 확실하게 가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지지를 하면서 지지하는 구간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지해주는 구간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 한 만원 위로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dpc가 지금 8천원 간다 아니다 7천원 간다 6천원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런 말들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괜찮은 기업은 언젠가는 주가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식을 15년 넘게 하면서 봐왔던 이 결과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해보십시오. 시간은 걸리겠지만 갈 종목은 갑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종목은 손절할 종목이 아니다. 손절할 종목이 있고 손절하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치투자자인데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손절을 하는 종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웹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 공지사항이 꼭 있거든요.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는데요. 다오산업과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가 되면 여기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는 이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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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